마피아 아주 탈탈 탈하자 오 마이 갓 진짜 미치겠어 방어 피해야 돼 경찰을 골라주세요 마피아를 골라주세요 아침이 배가 오면 난 처음에 좀 어색했어 아니야 나는 디노야 디노 이렇게 일어났어 날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게요 웃으면 안 돼? 이게 죄야? 내 의견 내 의견 그럼 나는 승관이 형 갈게요 나는 승관이 갈래 재미없게 왜 그러시나 우리 어머나 어찌나 피디님께서 그렇게 재미없게 마피아 안 골라 네 나는 마피아를 골랐을 거 같니? 일단 너를 죽이자고 갈게 하나 둘 셋 아니라고 나 아니라니까? 아니야 아니라고 있잖아 왜 미치느라고 왜 미치느냐 경찰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활동을 해요? 경찰이 활동을 해요? 설마 활동을 그렇게 해요 만약에 누군가 빠지면 안 피아는 могли 재수 있는 이처만 아니라고 애쟐나 말투 틀녁 티 저의 성우 파지움 파지움 트라우드 승관이 올라와 누가 죽었나요? 어이여와 나 지금 말할게 난 진짜 아니야 난 진짜 시민이야 이유는 없지만 난 진짜 시민이야 이러면 진짜 시민이야 이 형은 진짜 시민이야 잠만 여기서 디에이팅이 마피아 할 수 있는 거라 근데 여기 있을 수 있어 형은 누구 같아? 난 너랑 디에이팅 형 우선 같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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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도겸이 형 같아 왜 나 같은데 이거 말해봐 난 억울하다 진짜 억울하다? 누구로 돼 디에이팅 같은 경우는 그 전판이랑 행동이 비슷해 형도 그렇고 근데 형은 자꾸 누가 누가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계속 생각이 바뀌어 내가 원래 팔랑귀야 팔랑귀? 내가 팔랑귀도 더 안 좋아하거든 형이 마피아 같아 미안 난 디에이팅 난 디에이팅 난 디에이팅 난 디에이팅 그냥 디에이팅 하면 가 네 디에이팅 하나 둘 셋 마피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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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피아였어? 난 너랑 대이처럼 이유는 없지만 난 진짜 시민이야 이러면 진짜 시민이야 히트형이 마피아 할 수도 있는구나 근데 이거 어떡하지? 아까처럼 한 번씩 알려주세요 야 얘 경찰이야 못 바꿔 너 경찰이야? 못 바꿔 경찰이야